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왔죠? 10시 5분 금방 됐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이어드릴 시간. 직구입니다. 직구. 해외 직구 아니면 직구 이렇게 보내주셔도 다 정답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되면 특히나 해외에서 정말 세일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해외 직구 피해도 늘고 있으니까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김경민님이 직구로 인해 우리나라 물가가 흔들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국내에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물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죠. 그리고 방현애님. 직구할 때 저렴하다고 구입했다가 큰코다쳤어요. 사이즈가 코딱지만한 게 오더라고요. 정말 허드스만 나오셨다고. 사이즈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이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품하거나 이런 과정이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윤이니님 같은 경우에는 직구로 옷을 구매했었는데 이거 받는데 한 달 걸리고 그 사이에 계절이 변해서 못 입은 적이 있습니다. 8910님. 8910님은 직구는 제 전공입니다. 하루 중 남편에게 몇 번씩 돌직구를 날려요. 기침이 나오네. 사이좋게 지내세요. 남편분이 아파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부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약세로 출발한 증시가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600선 회복했다고 오늘은 바로 내주고 3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네요. 1.2% 떨어진 2573. 코스닥은 낙폭이 2%를 넘어섰습니다. 2% 떨어진 744.39 가리키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1,381원 가리키고 있네요. 1,380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또 빠져서 1.19% 빠져서 58,300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 30거래일 연속 최장기간 연속 순매도 기록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강부합으로 버티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3% 빠지고 있고 기아가 2.4%, 포스코홀딩스 3.3%,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도 좀 낙폭이 크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앞에서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4% 안팎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M&A 설이 나왔던 클래시스가 오늘 8% 이상 급락하고 있고 실리콘2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한 5% 이상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2% 이상 빠지고 있네요.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아끼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알뜰살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수가 약 783만 가구인데요. 이 중에 35%, 3분의 1 이상이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다양한 이유로 독립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사실 집 구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죠. 또 자취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취는 또 처음이야 또 이러다 보니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분께 한번 배워볼까요? 유튜브 자취남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취백과 사전을 쓴 정성권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직장 생활하시다가 전업 유튜버로 나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직장 생활은 한 4년 정도 했고요. 유튜브는 이제 한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취남 채널을 처음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남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자취방을 전문으로 찾아다니면서 콘텐츠를 찍을 생각을 했을까? 언제 그런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시나요? 그냥 되게 우연했어요. 그냥 우연하게 이제 친구가 이제 자취를 시작했다 그래서 와 그러면은 재밌겠다. 너희 집 한번 찍어보자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을 찍었는데 되게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 그러면은 이거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나? 그럼 이거를 조금 계속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어느덧 이제 되게 오래 했죠. 정말. 처음에는 섭외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쵸.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섭외를 하지는 않고 신청만 받아서 해요. 신청이 많이 오던가요? 처음에는 거의 일주일에 하나 정도밖에 안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일주일로 치면은 그래도 한 20개 안팎으로 오니까 그렇게 많이 와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모습 내 방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쵸. 사실 이제 그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을 조금 이제 영상으로 좀 남겨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 좀 있으신 것 같고 어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아 저 자취남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말도 있고. 아 자취남을 이제 보고 싶어서 정성권 크리에이터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이런 분들도 있고 아 또 인기도 많으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 빼고 남의 집을 제일 많이 방문한 사람이라고. 아 그쵸. 진짜. 지금. 한 몇 군데나 돼요? 아 아마 제가 올해 초 정도에 이제 딱 천 곳이 넘었거든요. 이제 근데 올해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1300 곳 정도 될 거예요. 남의 집을 남의 방을. 그쵸. 남의 집 가서 화장실 문 열어보고 냉장고 문 열어보고. 구석구석 영상으로 찍어서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은 어디예요? 하 사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하 사실 어떻게 답변을 해둬야 될지 사실 고민인 게. 너무 많아죠 아니면. 너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내 공간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들 되게 좀 뭐랄까 살짝의 흥분 상태세요. 하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막 남에게 소개시켜주는 걸 얼마나 재밌어요.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온다. 아 그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뭔가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또 열심히 또 꾸민 방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기억에도 남고 최근에 되게 좋았던 곳은 제가 영상을 올렸던 곳 중에 하나인데 올해 제가 제목 자체를 올해의 자취방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집에 가면은 모든 물건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셨어요. 하나하나 다 만드신. 네. 나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펜을 쓴다. 그럼 펜꼬지를 옆에다가. 난 세 개만 쓰니까 펜꼬지 세 개 직접 책상에 꿇어서 세 개. 이게 나는 내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통제하는 사람인가가 집에 온전히 드러나는 게 와 되게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마이크에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2030 젊은 세대들이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제 나오시죠. 이게 처음에는 20, 30대 분들이 확실히 줄을 잃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40대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50대분들도 나오고 그러다가 60대분들도 촬영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아직 30대니까 그분들도 이제 혼자 사시나? 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되게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나오기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년이 되면은 뭐 자위반 타위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녀들은 이제 출가하고 혹은 뭐 나중에 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출연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방은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일 것 같다. 이걸 딱딱 맞추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억울한 게 하나 있는데 댓글에 보면은 저거 자치남 저 사람 미리 가기 전에 저거 다 찾아보고 가는 건데 왜 모르는 척하냐 이런 댓글을 달을 때 살짝 가끔 억울하거든요. 딱 보면은 시세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집을 돌아다니는 사람의 입장이고 이제 되게 여러 동네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정확하게 100% 이 정도겠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은 되게 리즈너블하게 사람들이 월세를 내거나 전세나 매매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금액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타율이 좀 높아요? 잘 맞춰요? 요즘 좀 컨디션이 좋아서. 근데 또 궁금한 거에요. 지역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청년들은 한 얼마짜리 집에서 얼마짜리 방에서 살고 계실까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은 1,000에 50 정도가 거의 제일 많은 분포인 것 같기는 해요. 보증금 1,000에 월세 50? 네. 근데 사실 1,000에 50은 조금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서울대에서는. 한 1,000에 60 정도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원룸인데 조금 깨끗하다 정도를 이제 할 수 있고 50 정도 되면은 전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0 정도 되면은 제가 집에서 많이 좀 고쳐야 돼요. 이게 뭔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곰팡이가 조금 쓸 수도 있고 이제 환기가 잘 안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집을 되게 자주 가꿔줘야 돼요. 그 이하로 가면? 네. 이하로 가면은. 그래서 1,000에 60 정도가 제일 이제 평균 정도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약간 뭐 20대가 됐건 30대가 됐든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니면 직장 초년생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감내하기 쉽지는 않죠. 1,000에 60이면 관리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70까지 된다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월에 집을 위해서 나가는 금액이 되게 높으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말도 하시거든요. 아 이거 서울에서 태어난 게 스펙이다. 진짜 이런 말들 가끔 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사실은 자취를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내가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많으니까 아 내가 안 나가야 되는 돈이 막 70, 100만 원이 매달 매달 나가는 게 사실은 부담이기는 하죠. 참 씁쓸한 표현이네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하나의 스펙이 되고 그게 또 하나의 비용이 되고 출발점이 다른 차이가 되는 거고요. 다니면서 솔직히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곳에서까지 살다니 느낀 곳은 있을까요? 아 이거 또 정말 정말 사실은 많은데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1인 가구분들이 혼자 아파트를 매매해서 사시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추방보다 아예? 네. 아예 이제 30대 초중반이 되면은 이제 월세 전세를 이제 한 5년 10년 사시다가 좀 그런 주거에 대한 조금 뭔가 갈망 같은 게 생기시니까 주거 안정성.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영글. 네. 이제 집을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이게 물론 이거를 사실은 통계를 찾아보면은 당연히 좀 있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특히 경기도 쪽으로 1기 신도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체감적으로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세 전세 이렇게 전전하는 것보다 뭐 직장 생활한 지 뭐 5, 6년밖에 안 됐지만 빚을 내서라도 작은 내 집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자취는 자취네요. 그렇죠. 혼자 살고 계시니까. 그렇죠. 혹시 야 자취집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이야. 감탄하신 사례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 저는 뭔가 객관적으로 막 되게 집이 크다. 부자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를 저는 조금 판단하냐면은 제가 어떠한 질문에도 다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에 지금 앞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컵이다. 어떤 분은 집에 컵이 없고 이런 일용품만 쓰신대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컵도 여러 개 사봤는데 나는 이제 그렇게 막 설거자고 이런 시간을 나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자기 개발에 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집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되게 잘 살고 계신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쓰든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마다 본인의 이유나 철학이 있더라. 이런 거네요. 지내는 방식 보면 그 사람의 삶이 투영이 되는 거고 또 생각이 또 투영이 돼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분들만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출연 신청을. 이게 저도 처음에는 되게 그렇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집이라는 걸 바라볼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우스로 바라보느냐? 홈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하우스는 쉽게 얘기하면 정말 부동산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평인데 재건축 전 아파트면 막 10억 이렇게 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 젊음을 거기에 있으면서 몸테크라고 표현하는 걸 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더라도 나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월세나 전세나 비용을 내더라도 나의 지금을 되게 행복하게 누리고 싶어. 이거는 저는 홈에 조금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되게 다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자취를 할 때도 방이 작으면 들여넣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도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건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게 있을까요? 아이템으로? 아니면 뭐 본인이 진짜 뭐 따라 샀다라든지. 사실 너무 많이 샀고요. 너무 많이 사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누구나 다 쓰실 수 있는 이제 랩 되게 항상 랩을 안 쓰시는 분은 없거든요. 비닐랩? 비닐랩인데 이제 제가 브랜드를 정확히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비닐랩인데 이렇게 좀 뜯어서 쓰면은 그게 좀 살짝 테이프처럼 살짝 달라붙어요. 그런데 그걸 또 떼면은 되게 포스트잇처럼 탁 떼지거든요. 이제 그게 처음에는 저도 보고 이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컵 이런 거를 내가 잠깐 막아놨다가 해요. 이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먼지도 안 들어가고 내일 먹어야지? 했을 때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러한 랩들이 오 되게 좋다.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완전 저도 최근에 산 건데 내가 제가 집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 3대 이모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저도 처음에는 아니 그런 게 필요한가? 사람이 청소기 돌리면 되고 사람이 설거지하면 되는데 자추방 얼마나 크다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10평 정도 원룸만 돼도 내가 청소해서 모든 거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 다 해주니까. 설거지라는 가사노동에서 내가 다 해방이 되니까 그 가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썼던 시간은 내가 원하는 거에 다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돈만 많다면 정말 좋은 지역에 좋은 집, 깨끗한 집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는 일단 돈이 한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집을 고르는 기준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절대적인 기준은 아까 살짝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의 돈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사실 거기에 맞춰서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위치를 찾게 되는 게 아무래도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 이제 생기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죠.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의견도 많이 주십니다. 김경금님. 아까 그 설거지 시간까지 아낀다라는 분 설거지 시간까지 아껴서 하는 자기 개발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약간 이거 따님이나 아드님한테 약간 따지시듯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을 쓴다라는 게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가서 이제 잔소리 한번 해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박성춘님. 자취하시는 분들 혼자 살면서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듯 싶네요. 또 이렇게도 의견을 주셨고요. 네. 자취백과사전이라는 책도 최근에 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취생들이 보고 자신의 자취방을 준비하거나 그렇죠. 더 갖고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팁이 담긴 책인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는 책 가격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네. 요즘 시중에서 파는 책 가격의 거의 절반? 그렇죠. 네.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이 책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보통 서점에 가면 9,900원에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출판사분들과도 되게 세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인쇄 안 받겠다. 나 인쇄 안 받아도 된다. 대신 그만큼 책 금액을 낮춰달라. 왜냐하면 이 그만큼이라도 왜냐하면 사실 혼자 사신 분들이 책을 막 그렇게 막 만 몇 천 원짜리 살 만큼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의 금액이라도 조금 이 양질의 정보를 많은 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책정한 금액이긴 합니다. 젊은 친구가 생각이 남다르네. 책으로 돈을 벌지는 않겠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책을 이제 저렴하니까 그냥 부담없이 사서 보고 자신의 삶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또 몇 가지 좀 팁을 같이 드려볼게요. 특히 이제 자취방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집 구하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입니다. 발품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이 금액적으로 이제 먼저 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니까 비용을 먼저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살 곳을 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보고 이제 집을 보고 계약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 책에는 되게 상세한 것까지 적혀 있어요. 임차인은 무엇이지? 보증금이란 뭐지? 이렇게 부동산이란 걸 접하기 전에는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까지 다 정의가 돼 있거든요. 이걸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촬영하면서 제일 어리셨던 분은 17살이었어요. 17살 고등학생 분인데 혼자 나서 자취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되게 어리잖아요. 그렇죠. 임차인, 임대인 이거 헷갈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거를 이제 이 책 하나만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집을 이제 구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집 구하는 과정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저도 집 처음 자취 시작했을 때는 내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데가 있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도 어린 나이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체를 해야 되니까 갖고 있었던 수표를 통장에 입금하고 그걸 이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표는 입금한 그 당일에 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집주인한테 욕먹고. 그것도 다음에 개정될 때 적어놔야겠네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비용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전세나 월세 이걸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 비율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전세는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한은 안 들어가시려고 해요. 그냥. 어쨌든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되게 많았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월세로 돌려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이게 사실 체감이 된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저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도 시작하다 보니까 전세로 되게 좋은 물건이 나와도 월세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500만 원이 됐든 천만 원이 됐든 이게 나의 전재산이니 난 최후에 이걸 떼일 수는 없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발현하겠다고. 그래서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은 거의 기피한다는 거네요? 사실 기피. 그렇죠. 기피라는 단어까지도 쓸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제 집 구할 때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 정책 대출도 좀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매입 임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많았다가 또 금방금방 사라지고 이름도 되게 많이 변해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조금 이런 걸 추천드릴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대출 쪽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 네. 이게 제가 이제 알기로는 현존하는 대출 중에 제일 좋습니다. 금리가 싼가요?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1점 초반대일 거예요. 1%대 초반. 1%대 초반으로 이제 되니까 사실은 이제 대출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1%대가 있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알아보시면 되게 되게. 이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네. 맞습니다. 보조가 되는 그런 자금이에요? 네. 중소기업 청년 대출. 네. 이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그 대출 심사가 조금 어쨌든 까다롭거든요. 그 말 뜻은 되게 안전한 집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해갈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집인지까지 심사 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것들로 했을 때도 이제 보통 70% 이상이면은 지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제 뭐 당연한 거기는 한데 이제 다른 곳은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고로한 것들이 되게 안전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도 꽤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너무 많고요. 1년마다 바뀌었다가 사라지고 이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지금 체계도 당연히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있지만 또 내년 되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서 항상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들 고민하는 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 걸어서 뭐 십몇 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도 뭐 통근이 가능한 거리가 나을 것이냐 이거 고민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가격적인 요소가 또 지배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는 당연히 직주근접이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특히 이제 그런 직군들이 있습니다. 뭔가 회사와 내가 집이 조금 먼 걸 좀 선호하시는 직군들이 있는데 좀 선생님분들이 되게 일부러 먼 거를 좀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학생분들이랑 좀 마주치는 거를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어쨌든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5분, 10분이 아니라 나는 좀 지하철 타고 30분 멀어져도 돼. 라고 하시는 분은 좀 이제 그런 직군적인 특징도 있고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직주근접이라는 얘기는 되게 도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5평, 6평 오피스텔이나 원룸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 금액을 내가 30분 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이동해야지가 되면 그게 한 두 배가 돼요. 그 집 크기가. 그러니까 나는 조금 멀더라도 조금 출퇴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내 집에서 있는 시간을 좀 온전히 좀 잘 보내고 싶어. 큰 집에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면 멀리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직장 가까운 곳에 5평이냐. 좀 멀더라도 10평이냐.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이제 빗대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아까 이정희님이 현업 공인중개사인데요. 강북구는 원룸 월세 50이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780 쓰시는 분께서는 아이들한테 제발 좀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우리가 왜 나가서 고생하냐고. 집에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네요. 집에 있으면 밥도 해줘요. 청소도 해주고. 이 편한 집을 왜 나가냐네요. 사실 집에서 다닐 수만 있다면. 그렇죠. 사실 뭐 좀 벌었을 때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밖에다가 쓰는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더 득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자취를 하시는 분들 세계에서 또 명언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명언 중에 하나가 자취의 장점? 엄마가 없다. 자취의 단점? 엄마가 없다거든요. 엄마가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 단점이자. 그렇죠. 그렇죠. 또 아쉬울 때는 제일 먼저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알아볼 때 자취방부터 시작을 할 때도 이제 발품 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손품 판다고 하죠. 그렇죠. 모바일이나 외부로 먼저 알아보죠. 근데 인터넷으로 살펴볼 땐 다 좋은 집처럼 보여요. 다 역세권이라고 하고 여기서 가깝다고 하고 도보 가능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걸 좀 걸러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팁이 있습니까? 일단은 누가 봐도 와 이 집 클릭하고 싶다. 이 집 가보고 싶다는 허위 메모리의 확률이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다 가격까지 싸다면? 네. 사실은 그런 집은 일단 인터넷에 잘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집들은 보통 이제 대대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학교 앞에 있다 그러면은 졸업하는 선배가 후배한테 물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나가는 집이라서 사실 그렇게 홍보 비용을 내서 이제 매물을 올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매물들은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사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좋은 집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집이 나에게까지 떴지? 라는 거를 조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허위 매물도 많나요? 엄청 많죠. 네. 진짜 거의. 뭘까 한숨까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부동산을 이제 하게 되면서 살게 된 것도 너무 많은데 사실 허위 매물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사라지기 되게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하고요. 단속도 많이 한다곤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쉽지 않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 뭐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일단 오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보신 그 집은 방금 나갔고요. 다른 집을 그럼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중고차나 뭐 집이나. 네. 사실 그 공인중개사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이더라고요. 그렇죠. 또 좋은 매물을 잘 설명받아야 하는 거고 안전한지 잘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좋은 공인중개사분을 따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잘 찾는 방법이? 이거는 이제 제가 대중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항공공인중개사협회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서울 부동산 지도라는 거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해당 부동산을 제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중개 보조원분이 몇 분인지 이름이 옆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가 그분 옆에 적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중개 보조원은 내가 중개를 할 때 저는 중개 보조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중개를 해야 돼요. 아하. 중개사는 아직 아니시지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직업 자체가 사실은 자격증을 따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는 라이센스 직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여쭤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처음 뵀는데 혹시 중개사님이신가요? 보조원님이신가요?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미리 정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분은 보조원이시구나 중개사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기 전에 그걸 또 검색해 볼 수가 있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네. 그거가 사실은 제일 대중적으로도 이제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들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찾아갈 때는 웬만하면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 가지 마라. 그리고 예산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누구나 처음 할 때는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걱정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질문해도 될지에 대한 사실 이제 그런 감 같은 게 사실은 없으니까. 또 이제 누구랑과 같이 가면은 괜히 이제 용기가 생기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꼭 저는 제일 이제 사회촌은생분들이나 저 부동산 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한 명이서 집을 보는 것과 두 명이서 집을 보는 것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혼자 갔을 때 못 봤던 걸 내 친구가 볼 수도 있거든요. 내 눈에는 안 보였던 것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집들을 좀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혼자 가지 말고 친구에게 밥을 사주더라도 꼭 데려가라.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배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래서 이제 왜 부동산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 많이 구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채광, 덕지가 누렇게 됐나 그게 이제 물 샀던 흔적, 곰팡이 있는지, 통풍, 냉난방 다 따져보고 당연히 수도꼭지 한번 들었다 내렸다 해보고. 너무 많죠. 반드시 해야 될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채광이 좋은지 이제 수압이 잘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나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비 올 때 가셔야 됩니다. 아, 비 오는 날 가라고요? 네, 비 오는 날 가야 돼요. 왜 그 맑은 날 한낮에 가서 햇볕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런 밝은 날에 보면은 안 좋은 집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가야지 흐리니까 채광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흐려도 조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사실은 이제 그때서야 채광이 저는 판단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네, 이제 그래서 비 오는 날 가야지 아, 이 집에 단점들이 조금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날에 가면은 아, 날씨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가는 걸 사실 추천드리는 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비 오는 날, 근데 많은 분들이 집 구하는 걸 귀찮아서 안 가져요. 그렇죠, 비 오는 날은 그냥 뭐 공인중개사분들도 공 치는 날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오히려 비 오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필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람이 판단을 할 때 그 감정, 심리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김경일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자동차 딜러분들도 겨울에 자동차 문 여는 손잡이를 따뜻하게 데워놓는다는 거예요. 손잡이가 차가운 거랑 따뜻한 거랑 이 사람이 첫 인상을 달리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집 보여준 사람은 누구 올 때 불 다 켜놓고. 아, 최대한 밝게. 최대한 밝게 만들어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은 하나를 보면 사실 열을 안다고 이제 갔는데 막 물을 막 틀어보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특히 서울 쪽에서 이제 집을 구할 때는 수압이 안 좋은 집을 찾기는 사실은 요즘은 오히려 쉽지 않거든요. 요즘 다들 괜찮고. 네, 요즘은 사실은 되게 많이 좋아져갖고 물론 두세 개를 연속 켰을 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혼자 살 때는 두세 개를 켤 일이 많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데 내가 수압을 하나를 켰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도 조금 이슈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아까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잘 만나는 것도 하나 이제 보기고. 보이죠. 그걸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다라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항상 집 보고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뒤에 또 다른 팀이 보러 오기로 했는데 가계약이라도 걸고 가야 된다고 얼마라도 좀 걸고 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아, 영업 비밀이지만 반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믿어라. 네, 반만 믿어라.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손님이 오는데 왜 가계약금을 빨리 걸으라고 하겠습니까? 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네, 어차피 다음 손님이 좋으면 할 텐데. 저 사람한테 내가 준 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조금 있어서 너무 그렇게 빨리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네, 어쨌든 막 그렇게까지 좋은 집이 나에게까지 왔다는 저는 항상 의심하라고요. 아,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좋은 집은 저한테까지 오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내가 집으로 이사를 한 다섯 번, 열 번 해보면 당연히 좋은 집에 기준이 많이 생기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 분들이실 테니까. 사실 척하면 척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이제 마음에 드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처음 써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어떤 설명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저께 방송하신 걸 봤는데 그 정답이 약관이더라고요. 약관. 네, 그래서 되게 쫙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깨알같이 써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어려워서 이것도 그 아까 혼자 절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 연장선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어쨌든 겪어보면 사실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 같은 경우도 되게 자세하게 써주는 곳이 확실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특약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곳. 네. 이게 예를 들면은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이제 저희 부동산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신청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임차인 분께서 안 된 거예요. 그럼 가계약금을 이제 임대인이 바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정식 계약이 아니니까. 네. 이제 가계약금 바로 돌려주셔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당연히 특약에는 적어놨죠. 특약에는 적어놨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특약이 있어도 이제 좀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되게 써 있는데도 그 정도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반환을 즉시한다라고 그런 단어를 써주는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보증금 계약금이 아니라 가계약금까지도 반환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는 꼼꼼한 중개사분들. 맞습니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분들의 또 도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속기도 쉽고. 특히 이제 특약에 그 아까 반환금 이런 거 꼼꼼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거나 중요한 특약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챙겨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월세인지에 따라 전세인지에 따라 매매인지에 따라 사실은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매매인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매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매를 하고 나면 이제 집중이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제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주인이 책임을 진다. 누수가 됐던.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저는 꼭 적으셔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런 걸 안 적어놓으면 이거 내가 살 때는 안 그랬다. 너가 집 살 다음에 이런 인재가 생겼다라고 당연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20대 초반에 그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런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그때 이거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확정일자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이게 안 되는 집도 있다고요? 있죠.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너무 이제 긴 시간이 들어가고 사실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사실은 이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실인데 집이다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으로 이제 보셨을 때 와 여기 왜 이렇게 저렴하지? 하는 곳은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추남 유튜버 정성권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우리 또 어른들이 많은 또 조언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7922님 혼자 보러 가지 말라는 말씀 중요하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실감했는데요. 하마터면 사기당할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셨고요. 0179 쓰시는 분께서는 좋은 집주인도 많지만 간혹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집 구할 때 전후 사진을 다 찍어놓는 게 좋다고. 렌터카 빌릴 때처럼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는 또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꼭 영상으로 찍으세요. 아, 사진도 좋지만 영상으로. 꼼꼼하게 구석구석. 잠깐 돌렸을 때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이거 너무 말씀 많이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이 갔을 때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으로 내가 그렇게 돌렸을 때 있었어요. 아, 스쳐 지나간.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어컨 다시 설치해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꼭 찍으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깜빡했네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20대 초반이나 30대 때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오늘 유튜브 채널 자취남을 운영하는 정성권 크리에이터에게도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한 달 전보다 5%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는 61%, 토마토는 51.1% 올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배축값과 김장비용에 대해 평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가 전달보다 70% 넘게 감소한 반면 회사체 발행률은 6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분화되어 있던 직업소개사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 한 곳으로 일원화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약관이었는데요. 7152님 그리고 7811님 약관 글씨가 너무 작아요 하셨고요. 그리고 4467님이 약관이 읽기 어려운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건지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보니까 약관 규제법에 작성이나 설명 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모호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굵고 큰 문자라고요. 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건 큰데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좀 모호성이 남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2020년에 보험약관을 비롯해서 가독성이 있는지 사람들 눈에 제대로 눈에 띄는지를 심사해야 된다. 이른바 깨알글씨 방지법이 발의가 된 적이 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그냥 폐기가 되었더라고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온누리 상품권 편법 구매 의혹에 대해 다뤘는데요. 1920님,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화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름의 힌트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온누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구매할 때 5에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일단 절약이 되고 특히 전통시장하고 지역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또 그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지역 화폐는 특정 지자체의 예산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일시적으로 구입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또 특정 지역의 경기를 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다.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건 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은정님. 제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뒤에 내리는 분이 제 치마를 밟아서 계단에서 넘어져 버스 밖으로 넘어졌어요. 이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전국 버스 공제 조합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버스는 이미 정차를 한 뒤에 승객들 간에 발생한 문제고 교통사고로 발생된 사고가 아니라서 보상 처리는 어렵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과실이 없기 때문이고요. 치마를 밟은 분에게 치료비를 받으시거나 개인 상해실비 보험 등으로 처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대응을 하셨어야 했는데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